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 뜨거워! 오! 뜨거워! 괜찮아? 이럴뿌! 발또 빠지겠네 이제 이렇게 걸렸구나 이거 다 내려와, 이럴뿌. 그린같아 그린같아 우와! 너무 빠른데! 천천히 간다 이럴뿌! 뭐지? 어? 말씀하십시오 야 참아라 아 이런거 하셔볼라 불쌍했어 아 이거 좀 저기 저기 이사이죠 아 이거 봐 여기 왔습니다 저기서 타십시오 앞을 좀 멀리 봐야해 네 알겠습니다 차분하니까 저 뒤돌아 압박히나 보고 가면 계속 무서워 안으로 세워만 안으로 천천히 너무 천천히 온다 조금만 더 빨리 다세를 낮추고 오른쪽 보고 왼쪽 보고 여기서 대각선으로 여기서 조심 가운데로 천천히 천천히 안되면 끌봐 오른쪽 이쪽 오른쪽으로 아까 전사 넘어졌어 여기 단차 쭉 밀고 오른쪽 바로 보고 여기 직발로 앞불에 끄 놓고 앞불에 끄 놓고 왜 발가락 발가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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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에 돌방만 가기를 그냥 나도 다른 걸 했냐면 못가게 벌써? 한방에 발톱 빠지겠네 이렇게 걸렸구만 에헤이 요 다네로 하고 여기서 에헤이 완전 새카메리 처음 넘어질 때 넘어질 때 이건 넘어지고 이번엔 넘어지지 않았는데 흙스면서 발가락이 이제 와 으어어 와 싸워 안 eğ Negative 괜찮아요 괜찮아요 버터 교우야 뭐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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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ㅋㅋㅋㅋㅋ 자동 박제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냄새 기가 막혀 맞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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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저번에 따라 올라다가... 천천히 왔는데... 천천히 왔어요. 천천히 왔어요. 천천히 왔어요. 천천히 왔어요. 돌조심... 돌조심... 천천히 왔어요. 천천히 왔어요. 천천히 왔어요. 천천히 왔어요. 천천히 왔어요. 천천히 왔어 나... 천천히 왔어요. 천천히 왔어요. 천천히 왔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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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서 깔았구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완전 차닫는데 라인은 잠깐만요 잠깐만요 왜 안으로 탔지 안으로 안 타던 길을 타다가 접협 붙다 슬림 나면서 이리로 가길래 가다가 이리로 꺾었거든 난 저기로 가다가 괜찮아요 봐봐 여기 맞는데 왜 영상으로는 별로 아무것도 없다 여기 팍 찔렸다 아 그냥 갔어야 되는데 갑자기 이쪽으로 가더라고 속다가 별로 없으니까 완전 죽였다가 이렇게 들어가다가 푹 떨어져가지고 네네 일단 가보세요 전체 내려갔어 괜찮은거 같애 괜찮은거 같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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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다시 오고 나뭇불에 걸렸다 나뭇불에 걸렸다 핸들바가 한바퀴 반 돌아왔다 핸들바에 목이 있는데 여기를 찔려가지고 보호도를 했는데 보호도를 위에 안 벗기가 갈림길에서 일로 갈까? 저기로 갈까? 슬림 나면서 폭 했는데 서있잖아요 하필 여기 딱 떨어져가지고 뼈 있는데 딱 맞았어 저 하핀도 안 넘어져가? 여기 딱 맞았어 뼈 딱 틀렸잖아 좋아요 도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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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자막은